사이파이, 넌파이, 그리고 RTL-SDR 디바이스를 활용한 FM 라디오 신호복조에 대해서 강의할 정의철입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3.6 버전 이상의 파이썬이랑 주피소 노트북, 그리고 RTL-SDR 디바이스랑 안테나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신호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FM, AM, 싱글사이드 밴드, SSB, CW, FT8 이런 신호들을 송수신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 라디오 이런 것들은 보통 FM이나 AM 이런 것들만 수신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래와 같은데 왜 특정 신호밖에 수신할 수가 없냐면 애초에 회로 자체가 그거에 특화된 회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헤테로다인 FM 라디오는 아래 그림처럼 생겨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FM 신호만을 음성신호로 복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M 라디오는 AM 신호를 복주할 수는 없습니다. FM만을 복주하는 전자회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오디오는 근데 AM이랑 FM이 둘 다 되는 오디오 시스템인데 이 경우에는 AM이랑 FM 신호를 둘 다 복주할 수 있는 회로가 하나의 IC에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IC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볼 수 있는데요. 내부의 튜너랑 중폭기 이런 수신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칩셋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M이랑 AM 둘 다 복주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SDR은 뭐가 다르냐? SDR은 Software Defined Radio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인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RF 신호, Radio Frequency 신호가 소리 신호로 바뀌고 또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RF 신호를 FM 복주 방식으로 거쳐서 소리 신호로 바꿔주거나 AM 복주로 해서 소리 신호로 바꿔주거나 그런 특정 복주 신호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밖에 복주를 할 수가 없는 건데 SDR은 RF 신호를 디지털 파형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떤 신호로 복주할지 CPU의 힘을 빌려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M 복주 회로나 AM 복주 회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전통적 수신기랑 똑같은 역할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FM이 됐든 AM이 됐든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변조방식인데 디지털 변조방식, 예를 들어서 PSK나 또는 FSK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신호도 마찬가지로. SDR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이론적으로는 있어 왔었는데 컴퓨터 프로세싱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실현이 사실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게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CPU라는 게 범용 프로세싱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CPU의 성능이 낮았어가지고 사실 이게 리얼타임에서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CPU의 프로세싱 능력도 향상이 돼서 무선 신호를 이 컴퓨터를 통해서 충분히 변복 조화를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DR 신호는 컴퓨터에 넘겨주는 게 어떤 복조된 신호가 아니라 로우한 어떤 정제 과정도 안 거친 로우한 RF 신호입니다. 물론 거기 안에 필터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칠 수 있겠는데 복조 과정을 안 거친 그냥 생 RF 신호가 컴퓨터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설계해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호 자체를 아래는 이 SDR로 받은 신호를 패스트 퓨어 트랜스폰을 한 모습입니다. 이건 SDR 샤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7.3MHz 대역에 대해서 이렇게 FFT를 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는 워터펄 장면이고요. 이런 것들을 SDR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DR로 받아온 신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SDR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사이파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쓸 겁니다. 사이파이는 파이썬 기본의 라이브러리고 과학이나 애널라이징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위한 사이언티픽 컴퓨팅 영역의 여러 가지 기본 작업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사이파이를 필터를 설계할 때 쓸 예정입니다. 라이선스는 BSD3이고요. GitHub의 주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쓸 것은 Numpy. Numpy도 많이 쓸 것 같은데 Numpy는 수치해석이나 통계, 행렬연산을 위한 과학적 컴퓨팅 라이브러리고 똑같이 라이선스는 BSD3입니다. 그 다음에 쓸 것은 PyRTLSDR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RTLSDR을 조작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TL2832U 칩셋을 사용하는 SDR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이고요. LIB, RTLSDR, 라이브, RTLSDR 라이브러리의 상당 부분을 랩핑한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라이선스는 GNU3, 근육3 라이선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장비는 SDR, SDR로 복주를 한다 했으니까 SDR이 필요하겠죠. 제가 사용한 SDR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RTLSDRblog.com에서 제작한 RTLSDR 장비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수신 범위는 DC에서부터 1.7GHz까지 수신이 가능하고 로컬 오실레이터는 TXCO 14.4MHz를 사용하고 튠어는 RTD VersaMe New Chipse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안테나는 RH205라고 하는 안테나인데요. 개인은 대략 5dBi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게 IQ 샘플링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RTLSDR은 RF 신호를 IQ 샘플링에서 디지털 형태로 우리의 컴퓨터에 넘겨줍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T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 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T분의 1은 샘플링 프리퀸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초록색 그래프 ST라고 하는 게 원래의 로우한 RF 신호이고 그 신호를 샘플링한 게 파란색 점입니다. 이 점이 T라고 하는 주기를 가져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 신호를 손실 없이 샘플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실 없이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왜곡된 신호가 된 모습입니다. 초록색 신호가 원 신호인데 파란 색깔 보면 샘플링 주기가 좀 길어 보이죠. 샘플링 주기가 길기 때문에 빨간 색깔, 우리 컴퓨터가 받아온 신호거든요. 빨간 색깔 신호는 원 신호에 비해서 주파수가 좀 낮아 보이죠. 주기가 좀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빨간 색깔 점이 초록 색깔과 같아지게끔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특정 조건을 나이퀘스트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식과 같이 우리가 들을 그 신호의 밴드위스에 곱하기 2를 한 것보다 샘플링 웨이트가 커야 된다. 샘플링 프리퀸시가 커야 된다. 이 초록색을 보면 빨간색 점이랑 완전히 동일하죠. 초록색 원 신호가 파란 색깔 점의 주기를 가지고 샘플링이 되었는데 샘플링 된 결과를 우리가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꿨을 때 빨간 색깔 점이 되는 걸 보니까 충분히 나이퀘스트 이론을 만족한 것 같습니다. 나이퀘스트 주파수를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이퀘스트 주파수를 만족하면 우리가 원하는 원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샘플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샘플링을 거치면 아래와 같은 신호를 받게 되는데요. 각각 I라고 하는 거랑 Q, 인페이지랑 코드레처 시그널을 받게 됩니다. I라고 하는 건 코사인을 쓰고 Q라고 하는 건 사인을 써가지고 이렇게 위상차가 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X, T, 원 신호죠. 원 신호는 이렇게 아이퀘스트 신호의 합으로써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IQ 신호를 각각 리얼이랑 이메진더리로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복수평면에 나타낸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되는 게 DC 스파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저가형 SDR 장비에서는 샘플링을 했을 때 로컬 오실레이터의 신호가 노설되어가지고 DC 스파이크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잡고자 하는 신호, 우리가 원하는 신호의 주파수와 SDR 디바이스의 센터 프리퀸시를 충분히 이격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DC 스파이크를 피하기 위해서. DC 스파이크는 DC 주파수에서 발생을 합니다. DC라고 하는 건 0Hz겠죠. 여기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0Hz에서 쓸데없는 신호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찌 보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IQ Shift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포트 해줘야 될 라이브러리서는 NumPy랑 RTL, SDR, 그리고 SciPy, 그 중에서도 Signal, 그리고 Pyplot 이 4가지만 임포트 해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줘야 될 것은 SDR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Duration은 얼마나 샘플링을 할 건지 몇 초 동안, 5초로 정의를 했고 F Station, 그러니까 샘플링할 센터 프리퀸시, 샘플링할 신호의 센터 프리퀸시를 정의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95.9MHz, MBC 퓨즘 FM의 주파수를 센터 프리퀸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의해줘야 될 게 Sample Rate, Sample Frequency라고도 하는데 2.4MHz 샘플이면 FM 라디오의 주파수, FM 라디오의 신호를 샘플링하는 데는 충분한 정도겠죠. 그리고 나서 몇 개의 샘플을 받을 건지, 이거는 Duration 곱하기 Sample Rate로 정의가 되겠죠. Sample Rate의 단위는 Sample Per Sec입니다. 몇 개의 샘플을 1초에 받을 건지, 2.4MHz 샘플을 1초 동안 받는다는 거고 Duration은 세크겠죠, 단위가 5초.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하게 되면 5초 동안에 몇 개의 샘플을 받는지, 그러니까 N개의 샘플을 받게 된다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SDR에 대한 컨픽 기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SDR 인스턴스에다가 setSampleRate 메소드를 호출해서 RSSampleRate를 집어넣어 주고 centerFrequency 같은 경우에는 fStation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 거는 .setFrequency Correction Frequency Correc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DR 디바이스 내부에는 로컬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로컬 오실레이터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충격을 받거나 또는 공장에서 어떤 오차 범위가 있는데요.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어도 약간의 오차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Frequency Correction 값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장비마다 값이 다른데요. 제 SDR 장비에서는 3 정도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3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넣어줘야 됩니다. 개인 개인 같은 경우에는 FM 라디오 신호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5 정도만 개인을 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SDR 점 샘플 N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동기방식으로 N개의 샘플을 읽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샘플 웨이트랑 센터 프리퀸시가 설정이 되었으니까 N을 집어넣게 되면 5초 동안 여기서 코드가 블락킹이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대략 5초 정도 동안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이 샘플지에 어떤 게 담겨있냐면 IQ 시그널이 담겨 있습니다. 대략 10개 정도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0.5라는 실수에다가 마이너스 0.4J J라고 하는 건 복소수를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복소수에 대한 배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각각 IQ를 나타내는 그런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타입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면 컴플렉스 128 복소수를 담고 있는 배열이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들어왔나 한번 FFT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샘플 주기는 1분의 샘플 웨이트가 될 거고 PSD, Parse Spectral Densit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p.abs 를 먼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mp.fft. 런파이 FFT 메소드가 제공하는 출력값이 복소수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S를 무조건 절대값을 취해줘야 됩니다. 샘플지를 바로 집어넣으면 이 샘플에 대해서 FFT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n으로 나누어서 정교화를 해주고 제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SD, Log 는 10.0 곱하기 mp.log10 PSD 그러면 단위가 DB로 바뀌겠죠. 10.0 곱하기 십해 줬으니까 shifted는 이런 식으로 정의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requency의 범위는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 레이트 나누기 마이너스 2.0 그리고 샘플 레이트 나누기 2.0 그 다음에 그 스텝은 샘플 레이트 나누기 n으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이 플러스 통해서 플러팅을 해줄 건데요. F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고 psd psd shifted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xlabel 같은 경우에는 frequency 그리고 ylabel은 magnitude frequency의 단위는 헤르츠가 될 거고 magnitude의 단위는 db가 되겠죠. 보기 쉽게 read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이 가르키고 있는 거는 당연하게도 fm 라디오 mbc 표준 fm에 대한 스펙트럴 덴스티가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이거는 또 다른 스테이션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fft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샘플지에 iq 샘플이 담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 코드를 통해서 쉽게 ff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sdl 디바이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원신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라는 점. 이제 실제로 fm 라디오를 들어보기 위해서 보컬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재활용할 건데요. 얘를 한번 초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10초 동안 레코딩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offset이 필요합니다. dc 스파이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offset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주고요. fc는 centerfrequency는 fstation 빼기 f offset만큼 그 다음에 centerfrequency를 이렇게 fc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다 됐으면 이제 이 samples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iq 샘플에 대한 이 배열이 쫙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딱 들어있게 되면 얘를 한번 스펙그램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은 np. 아니 그냥 샘플을 그냥 넣겠습니다. 샘플을 이렇게 넣어주고 plt. 스펙그램 출력할 거는 x1 fft는 어 2048 2048만큼 그리고 또 fs는 rs 여기서 얘기하는 이 fs는 샘플 프리퀀시를 얘기합니다. 샘플 프리퀀시를 우리는 rs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rs로 넣어주고 vmin 그래프 할 때의 그 값이 최소값이랑 최대값 vmin vmax 얘기하는 건데 vmax까지도 이렇게 50 마이너스 50으로 이렇게 축적을 넣어줬습니다. plt.title x1으로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plt.show 해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는데요. 스펙그램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y가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거고 이 x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fft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이거 뭐 오디오나 그런 거에서 많이 봤던 그런 거죠. 또 당연히 밀려있는 주파수도 2500만큼 밀려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0Hz 위치하게끔 이동시켜줘야겠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x1의 이 fm 라디오 신호를 0Hz까지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fc1은 scipy 위에서 scipy 라고 이렇게 인풋을 해줬습니다. sp. exp 뭐 이런 것들은 다 numpy에 있는 것들인데 scipy를 쓰시던지 아니면 numpy를 쓰시던지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sp.py 그리고 곱하기 f offset rs sample rate 곱해주고 mp점 arrange n x1의 length만큼 이거는 어 마이너스 2500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f offset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인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fc1이라고 하는 게 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x2는 x1 곱하기 fc1 이렇게 시켜주면 x2에는 마이너스 f offset의 주파수만큼 끌어내려진 그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얘를 그대로 스펙그램으로 한번 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x2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x2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np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deprecated 에러가 뜨네요. 네. 일단 앞서서 여기 j를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마이너스 f offset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인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주게 되면 원신호랑 fc1을 곱해주게 되면 x2에는 마이너스 f offset만큼 끌어내려진 신호가 담기게 될 거고 얘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죠. 이 신호가 여기에 있던 이 신호가 0으로 끌어내려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밴드 패스 필터를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신호만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fbw 밴드오이스는 2000 000 fm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밴드오이스만큼 이렇게 정의해주고요. 로우패스 필터는 시그널점 라메즈 사이파이에 정의되어 있는 이 라메즈를 이용해가지고 64랑 0 밴드오이스만큼 그리고 fbw 밴드오이스 플러스 샘플BREIT 나누기 빼기 f 밴드오이스 나누기 4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 fs는 rs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w랑 h 값이 나오는데요. 얘를 로우패스 필터 1 이런 식으로 정의해줍니다. 그 다음에 x3는 x2 얘를 한번 출력해보도록 할게요. plt. 똑같이 스펙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거 긁어놓은 다음에 x3 로우패스 필터 그 필터를 씌운 값을 밴드패스 필터죠. 밴드패스 필터를 씌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이틀은 x3 로 해주고 이런 어디죠? free쿠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밴드오이스 만큼만 신호가 살아남고 나머지 신호들은 거의 노이즈 플로우까지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라디오 신호만 받아낼 수가 있겠죠. 이제 신호를 그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신호가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이 부분까지만 이용하기 위해서 데스메이트를 해줄 건데요. int rs fbw 밴드윗을 그리고 x3 4죠. 4는 signal. decimate x2 랑 decimate 만큼 x2를 decimate 만큼 decimate 한 다음에 fsy rs 나누기 decimate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또 스펙그램으로 나타내주면 x4 여기서 fsy라는 게 이게 샘플 레이트가 재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decimate가 됐기 때문에 fsy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y 리밋도 새로 생긴 샘플 레이트만큼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던 부분을 이렇게 딱 잘려가지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호가 잘 들어왔나 한번 컨셀레이션 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쓰면 dp.random 왜냐면 신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잘라가지고 엑스포 중에서도 한 500개 정도만 컨셉트 샘플로 이용하겠습니다. prt.scatter 맵을 이용하고 mp.real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mp.real 파트랑 imaginary 파트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겹쳐서 보일 거니까 많이 0.05 정도를 할 점을 넣겠습니다. x constellation map minus 1에서 1까지 ylimit은 또 같이 minus 1에서 1까지 그리고 ylimit이 아니라 x는 real이고 y는 imaginary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위에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plt.show 해주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우리가 원하는 컨셀레이션 이렇게 나와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FM 라디오 신호가 굉장히 깔끔하게 강한 신호로 잘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또 우리가 FM 라디오 신호가 이게 각각의 파트마다 역할이 있어요. 이걸 보기 위한 작업을 할 건데요. x4를 이런 식으로 뒤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4 뒤집어주고 x5는 아 네 뒤집어주는 부분은 이쪽이죠. fs white 새로 정리된 sample rate 만큼 넣어주고 red로 할까요? 코드가 길어가지고 제가 따로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걸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호가 굉장히 잘 들어온 것 같죠. 각각의 주파수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잘 들어맞는 것 같고 여기 부분이 좀 약해서 좀 뭔가 아쉬운데 이 부분은 소리로 들어봐가지고 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쉽게도 MBC 표줌 FM에서는 제공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는 fsy 여기서는 디앰프 사이즈를 적용할 건데요. 디앰프 사이즈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신호가 우리 귀에 듣기 좋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6는 똑같이 시그널에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B, A, X5 각각의 필터 특성을 넣어준 다음에 fs가 정의 아 fs 이렇게 정의 이렇게 정의 이렇게 되면 X6에는 디앰프 사이즈된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음성 신호가 들어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프리퀸시는 44100.0 자주 쓰는 프리퀸시죠. 여기서도 오디오에 대해서 데스메이트를 진행할 건데 배워준 다음에 X7은 similar.decimate x6 오디오만큼 X7 곱하기는 이렇게 약간 나름대로의 정규화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오디오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저장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 x7.stype int16 int16 int16으로 type 변환해준 다음에 to file wbfm bono wbfm bono bono wbfm bono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오늘따라 타이핑 실수가 많네요. 아 오디오 프리퀀스죠. 해준 다음에 fm . fm . fm . . . . . . 얘를 편드 PCM 파일. 왜냐하면 우리가 저장한 X7이 뭐 mpcd나 그런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PCM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어준 다음에 PCM 데이터는 PCM 파일 점 read 이렇게 읽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wavobj은 담길 부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wav를 import 해가지고 네 이렇게 wfm-mono.ra 파일을 읽어와가지고 PCM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wbfm-test.wave라는 파일로 이렇게 하나 열어가지고 PCM 파일을 wav format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웨이브 임포트를 안했네요. 임포트하면 wfm-test.wave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들어보면 왜 내 사진이 가득하니? 왜 내 사진이 가득하니? 그래 나 졸업하고 쌍수했다. 어쩔래 왜왜왜? 그럼 내가 사진에다가 저 쌍수했어. 샵쌍수. 이런 식으로 소리가 잘 복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ci-fi를 활용할 수가 있고 sdr을 신호를 받아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rtlsdr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samples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주는 거랑 여기서 dcspike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호를 f-offset만큼 밀어주는 거 또 밀어준 거를 이렇게 당겨오는 거 당겨온 거를 이렇게 필터를 씌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신호만 이렇게 딱 나오게 한 다음에 decimating하는 거 그리고 또 얘를 오디오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과정 물론 여기 d-emphasis filter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호가 우리 뒤에 좀 귀엽하게 들리거든요 d-emphasis filter가 없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뭐 충분히 어 복조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음성신호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약간 번호의 느낌으로 여기 있는 신호를 한번 받아 볼까요 여기 있는 거가 아마도 어 대충 0. 0. 0. 0. 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죠 0.8 이거를 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 받아온 걸로 치고 여기서 f-offset이 어디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f-offset을 다시 재정의 해줘가지고 어 f-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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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 신호가 맞긴 한데 조금 많이 나갔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복조가 가능할 것 같죠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밴드 위스가 넓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도 신호가 아예 안 잡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잘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대로 쭉쭉 내려가 가지고 디엠파세이즈 필터까지 거치고 여기서는 이 부분이 잘 나왔네요 이 부분이 이 신호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얘를 또 들어보면 들어볼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라디오 신호에 대해서도 잘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테스트 겸으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른 신호 에 대해서도 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fm 신호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게 mbc 퓨준 fm 59.5 잘 나와 있죠 음악 나오는 방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89.1 이렇게 또 네 잘 읽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읽어 오고 또 다시 코드를 실행을 시켜 가지고 방송에 대해서도 잘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열어보고 네 이렇게 다른 방송에 대해서도 라디오 신호가 잘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작동하게끔 코드를 짜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의 그 코드를 그대로 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 파이 오디오에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샘플을 비동기 방식으로 받아 오고 그 데이터를 스트림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방식으로 코드를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 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음악방송이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발표 마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